코코의 고생의 한 편 그리고 나와요 저렇게 다 가방 데리고 계신가요 저기 도망가고 계신가요? 저기 저 사 아니야? 여기 여기까지 아닌 것 같은데 한 두 방울 정도 괜찮나요? 두 사람이랑 같이 안 찍은 지 너무 오래된 거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만 없어 내가 살 줄여가지고 그래서 오늘 어떤 신 찍으러 오셨어요? 오늘 제가 탈주를 해서 탈 코튼 캔디를 하려고 탈 스타피스를 위해 짐을 싸고 과감히 숙소에 나오는 씬입니다. 아주 서럽고 슬프기도 한 씬이에요. 일단 제나한테 너무 서운했고요. 저를 그렇게 매정하게 보낼 줄 몰랐는데 오케이, 뭐 나 없이 잘하는지 보자로 지켜보겠습니다. 오두번에 한 대 올라갑니다. isto! tablespoon 음 음 음 음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